오일가스 프로젝트 수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인도의 바라우니 정유공장 용량 증대 사업을 인도의 LTE가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프로젝트명은 바라우니 리파이너리 캐페시티 익스펜전 프로젝트입니다. 발주처는 인도의 국용석유회사 IOCL입니다. 2020년 4월 8일 인도 L&T 자회사 LTE가 EPC로 수주하였습니다. 수주 금액은 약 19억 불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완공은 2023년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바라우니 정유공장의 용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바라우니 정유공장은 현재 처리 용량이 연산 600만 톤인데 300만 톤을 증가시켜 연산 900만 톤으로 확장하려는 것이지요. 즉 용량을 50% 확장하는 것입니다. 연간 900만 톤의 대기진공증류설비를 건설합니다. 인도의 EIL이 피드를 진행했습니다. 도요 엔지니어링이 PMC를 맡고 있습니다. 바라우니 정유공장은 지금으로부터 57년 전 1964년에 소련의 도움을 받아 연산 200만 톤 규모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증설공사가 진행되어 연산 600만 톤까지 용량이 증가되었는데 이번에 또 50% 정도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발주처인 IOCL은 인도 뉴델리에 본사가 있는 인도 국영 석유 및 천연가스 회사입니다. 인도에서는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IOCL이 하는 사업은 원유 정제, 파이플라인을 통한 운송, 석유 제품 탐사, 생산, 판매까지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공장도 인도에서 11개나 운영하고 있는 대형 기업이지요. 참고로 인도에서 석유와 가스를 다루는 국영 기업은 ONGC, IOCL, 바라 페트롤리움, 힌두스탄 페트롤리움이 있습니다. 인도의 민간 기업으로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에싸르 오일, 쉘 인디아가 있지요. 우리나라의 석유와 가스 관련 공기업은 두 개가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민간 기업이 맡고 있지요. 이 프로젝트는 인도 파트나에서 140km 떨어진 비하르에 있는 바라우니 정유공장에서 건설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